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농업시대에는 무엇이 많아야 되겠어요? 땅을 많아요 아니면 땅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시대가 되니까 공업시대가 되니까 공장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산업하에 성공한 나라 영국 미국이 선진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라게요? 정보시대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정보시대 인터넷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정보가 마구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빌개치 컴퓨터 회장이 세계 제일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될까 어디로 돈이 몰릴 것인가 생명공학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영적으로도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물결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왔는데 이제는 은혜가 어디로 하나의 은혜가 흐르냐면 성명을 통해서 흘러와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성령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흘러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지은 땅이 많으면 되듯이 지금 성령이 충만히 많이 와야 되는 게 뭘까 그게 흘러온 통로가 뭐냐 믿음과 기도라는 그 양을 통해서 성령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기도만큼 성의 역사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공장에서 많이 큰 공장에 찍어내면 물건이 많이 나오고 지금 믿음이 많고 기도가 많으면 성령이 풍부하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은 어떻게 흉내 낼 수 있습니까마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고 당장 나는 다급한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게 그런데 뭐라는가 나 성경을 좀 읽어봐 내가 오늘 지금 말하잖아 나를 믿는 자는 역사하겠다 했잖아 그래요? 하나님 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성령이 흘러간다 기도통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요 모든 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이거 말씀 믿고 지키고 행하 보면 다 복은 오게 되지 여러분 산재가 많은 문제가 있고 나는 가정이 어쩌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할 수 있대요 그럼 빨리 해 주세요 너 믿음 키워 믿음 키우라고 너 성령으로 기도 좀 많이 해 여기에요 아니 공장을 돌리려면 공장에 들어간 전류가 고압으로 들어가야지 가정용 전기 갖고 공장에 돌아가겠니? 너는 어마만큼 공장 큰 일을 원하면서 조금 기도해 갖고 뭐라고 원했냐?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겠냐 능력이 이거에요 이거 자 이 믿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물질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영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영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야 달아 멈춰라 믿음으로 해야 달아 멈춰라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해와 달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있죠 바람과 바다에 찬잔하라 찬잔했죠 예 바람과 바다가 말씀 만들어졌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되어있다 이거에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지금도 네 믿음대로 되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까지 믿으면 그대로 끌시고 이 삶을 명령하니까 바다에 던져주라고 명령만 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려면 그대로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통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게 능침은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 하다 믿음은 안 키우고 어떻게 하라고 믿음이 현찰이에요 한마디로 현찰만큼 가서 물건 달라고 해야지 믿음만큼 네가 일을 해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 여기 연구를 해야지 믿는 자는 예시보다 더 큰 것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 이게 또 키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대 대통령이 저한테 그냥 결제 서류 올리세요 내가 결제해줄게 미리 저 다 말했어 걱정돼요 안 돼요 주님이 하신대요 왜 예수님이 전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제해 내겠다고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전세계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뭘 염려하고 뭘 근심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그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건 열쇠예요 키예요 기도가 부담됩니까 힘들어요 아니 자동차 키 아파트 키 막 준 게 그거 아이고 무거워 키 안 갖고 다녀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아니 키 예수 이름으로 줬어도 안 써 믿음으로 쓰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 뭐란가 자 이름으로 구하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아니면 영광받게 하랍니다 아 너 기도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아버지 저 사람 망해버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되냐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받으실 것이오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사업에 축복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아프리카의 한 백개교회 세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그래 그래 너 나하고 맞다 바로 그런 기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 그 다음에 성리에 일하시거든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일하는 거 보면 요한문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 원한다고 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내가 내 안에 성리 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지에서 약속이니까 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조지 물려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부의 재판장에 이 말씀 붙잡고 딱 그것만 계속 기도를 했고 2000명 고아를 먹이고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사랑하면 지키리라 이게 문제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의 말씀이 이것 좀 지켜 그리고 구해 그래야 친근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아버지 구하겠지 그가 또 다른 보호의사를 주자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순서가 하자 믿음, 기도, 성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만 오시면 돼 근데 성령이 그냥 오실까 바로 여기까 성령이 와야 되는데 그게 믿음, 기도를 통해 성령이 오시면 다 돼요 하나님의 영에 오셔서 이러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한 것이 순서적으로 다시 좀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죄사함, 성령을 선물 여러분 성령의 임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오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죄사함에 대해야 성령이 오거든요 죄사함에 대하여 성과하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오시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지금 회개하지만 회개의 수준이 달라요 내 거루감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 포인트에 빗나간 것 이게 죄예요 그걸 다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성기지 못한 것 다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성기고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다 회개해야 돼요 100% 초점에 빗나갔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 회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원함을 사랑하라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빗나간 것 그래서 버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돌이켜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을 들이고 주인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회개, 제가 가장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여목회 회장 정도 되면 전국에서 신령하다고 유명한 분이 만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 박 목사는 나보다 부흥을 더 좋아한단다 나는 오직 부흥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뛴다고 뛰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안 좋아하신 거예요 나보다 부흥을 더 좋아한단다 교회가 가야 되었거든요 성장해야 되었거든요 그 예민을 이름도 나타내고 싶고 내가 고생의 한도 좀 그래서 나도 좀 성공 좀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다 그 부흥 안은 좋은 것 같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좋아하지 부흥을 더 좋아하냐?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이 교회 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를 써봤는데 그래 교회 부흥 성장을 해서 성장 그래 그것이 교회 부흥이 교회가 우상이다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회계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방과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하나님 나의 방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좀 세워주세요 정말 한번 좀 나를 한번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설득해서 아휴 우리 회의 기도는 설득 당하는 거거든요 무릎 꿇는 거거든요 치여! 나는 죄입니다 주님 만나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 잡고 치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그거잖아요 이사하고 주님 만나면 화로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하면 마음으로 열 뱉다 화로도 망하게 되었다 주님 정말 불받고 은혜 받으면 꺾으러지고 회계하고 통의하고 나는 속물이기하면 더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통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회계예요 회계의 한 번 깊이만큼 성에 불이 와요 여러분 이 죄가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로막혀버렸는데 죄가 마치 이 병기인 것 같아요 괜히 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면 이것이 병이 질병을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의하고 고백하고 회계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에 오게 되면 어쩝니까 죄에서 판단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하고 은혜 받았구만 불받고 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희열이 오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 사실은 우리가 뭘 얻기 전에 너 회계하고 나하고 연합되고 내 평강과 기쁨을 얻어라 너는 아들딸로 삼아라 자녀로 삼아 나 너고 동행해 나는 네 심정에서 잊고 싶어 성령 오셔서는 그걸 원하는데 성령 오셔서도 성령 도움으로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는 잘 되게 해 너는 목적이 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이용한 건 아니니 진짜 회계하면 거꾸로지고 통에 잡아오고 주여 주여 나 같은 거 속물인가 합니다 너무 오래 해야 되거든요 진짜 기독교는요 주님 만나면 거꾸로 회계하고 거룩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의향 그래서 회계함만큼 역사하는데 스가라 십자에게 내가 다이징과 이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항공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대의 찌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게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를 위해서 장자 독자 장자를 위해서 애통할 때 그 얼마나 통고 오는 성령이 불이 오면 애통 통의한 감을 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의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마음 상하게네 마음 아프게 누가 꼭 찔러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별로 나 잘 나간 줄 알아니까 그래 인기도 있고 대단해 나만큼만 해라 그러다가 딱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힘들어 마음은 상해 근데 그때가 복요 투요 인간의 한계를 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 상해요 힘들어요 근데 상할 때에 애통이 나와요 그래서 상하고 통의한 심령을 멸치한 나는 뼛속까지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직 예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거룩함이 이루는 변화가 없어요 성령운동 은사운동 먼저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회계운동 그 다음 은사운동은 따라와야 되는 건데 뭐 능력났다 오해관완상 꿈꿈고 해서 막 불 떨어져서 병났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견만하고 까불건데 통의해라 해라 다 죄 없어요 뭐 죄 없어 아내들이 남편한테 진짜 잘해? 머리로 섬기고 사십니까? 남편들 안 내 먼저 사랑합니까? 그냥 살아 대충 살아 아내가 아픔 눈물을 아시고 남편의 그 외로운 고통을 아시냐고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만 할 거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내 책임이에요 내 자녀가 탈세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내 책임이고 주여 다 내 잘못이예요 나 잘못이예요 요나가 복부하는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받아야 던져라 이 나라의 미적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받아야 던져라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가 그래서 살았어요 제 얘기에 요나가 열렸어요 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국가금식은 무엇 때문에 회귀하려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방금식은 흉화결박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육성죄성을 뽑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아 나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뭐 큰일 없었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니까 농사꾼도 쓰고 아니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쓰시더라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저들이 꼭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꼭 이방날에 붙여부르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부리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줘 그런데 사사보내야 어떻게 한가 기도원에게도 여와 영이 임하니까 나빨 보니까 3만 4천명이 모였어요 여와 영이 임하니까 성신이 임하니까 삼성원도 성신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다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다이드도 기름불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이 곤략과 싸움을 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뭐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그게 물멧돌의 원리라는 거 아십니까 이 곤략이 어마만큼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시 소년인데 그 권리 앞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왕의 사유되고 싶어서 그래 죽었어 자기는 무엇이 한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을 살아 뜨거운 마음에서 있을 수 없어 물멧돌 가지고 소년이 뛰어나갔다니까요 그때 물멧돌 딱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아무리 실력이 있다는데 오 머리부터 밖까지 완전히 철갑으로 무장인데 여기 이마나 딱 여기다가 꽝 물멧돌 명중시켜버려 물멧돌에 산 돌인데 이거 믿음으로 던지면 마치고 안 마치고 성령이 해야 되는데 던지도 않고 앞에 가다가 벌벌 들고 앉았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이게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많은 사람에게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너희는 또 이 나라가고 그걸 깨뜨려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사단의 왕국을 말하거든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뭐랄까 물멧돌 산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설교도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감동된 말씀에 산돌로 여러분이 왔어요 계속 던져 그걸 던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우상 그걸 깨뜨려야 돼 그래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겨루감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일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자꾸 설명을 칠판에다 찾아온 것이 애국, 광야, 가난 항상 그걸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영적 원리가 그래요 내가 영적 수준이 성령 충만해서 가난한 땅의 수준인가 아니면 광야에 있는가 애국에 있는가 애국에 있다 하면 내가 길이요, 진료, 생명 세 단계도 길은 일단 나오는 것이 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제 진리 단계 올라오고 그 광야에서 진리 싸움 왜 내가 광야에 있는가 진리를 통관이라고 진료 원칙이거든요 진리 말씀해서 거며해서 자르고 수술하고 변화돼서 광야 왜 나는 힘들고 경제 문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힘들까 아직 광야라 그래 빨리 요단관 건너 가난한 땅 신령한 자가 되지 모든 과정인데 그 광야 훈련을 지금 회개해가지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뭐냐면 애국의 근성을 벗겨놔야 돼 세상 근심, 욕심, 육신의 정욕, 암모의 정욕, 위성의 정욕 이걸 진리의 말씀에서 깨뜨리고 변화되면 세 단계가 생명 단계에 가는데 다음다 생명 단계 최고 수준이 길, 두 번째 진리 생명, 이 생명의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지금 성령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고 성령이나 생명이나 같아요 무슨 얘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업을 희망한다 생명 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은 나아요 생명이 흘러가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죄해 준 것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왜 사랑을 최고라고 할까 사랑만이 생명을 줘요 사랑할 때 생명 줘요 여러분 따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넘어졌든 어쨌든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안 물어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껴안아 주고 잔치 베풀어 줬어 이 보금은 사랑이에요 생명 줘야 돼요 사랑받 자기만 사랑해 주는 그러면 너무 죄송해서 더 울어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단계가 최고 단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독생해 주셨으니 믿으니 몇만일까요? 영생 결국은 사랑은 영생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어서 생명 영생 영생 주기 위해서 영생 영생 주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생명상에서 아들과 벗겄어요 죽여서라도 살려내겠다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피해수라고 권하됐잖아요 지금 생명 단계까지 성령 천만한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까지 줄 수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어느 땐가 기도한 만큼 광야를 잘 통과해서 훈련받아서 깨어지고 부서지거나 생명 단계가 되면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 단계, 사랑의 단계에서 모두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게 그냥이 아니고 기도에 불이 온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양이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아의 제자인데 엘리아에게, 엘리아가 승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체년간 갑절 달래요 야, 그때 엘리아가 불이 떨어진 최고 선지한데 뭐, 네가? 네 분수를 생각해 뭐, 나보다 두 배 더 높이 된다고? 더 큰 능력 달라고? 그런 말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 큰 것도 한다 입을 넓게 열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주님 일하기 좋으시고 지금 성령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갑절을 보냈어요 영광 갑절을 하니까 그 영광 갑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자, 여러분 엘리아가 하늘에 올라가 그런데 거기서 이 몸뚱아리는 신령 변화에 올라갔겠지만 옷은 떨어졌겠죠 이 쩍을 것은 여러분, 금덩어리 아무리 갖고 와도 누가 그랬잖아요 그건 뭐라 쓰레기 갖고 왔냐고 그건 바닥도 정금물인데 여기 금은 필요 없다고 아, 필요없어요 정금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령암을 바꿔줘서 그것을 가지고 엘리아가 어디 계시니까 싹 하고 막 물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 물이 싹 가라져서 영감, 능력이 임했다 그렇구나 오늘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구나 그걸 물을 치고 들어가서 야, 엘리아야, 엘리사야 물 치고 들어가면 능력이 임하여 그런 말 안 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은 뭐일까? 믿음과 기도 관계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박무사야, 언제부터 금식해라 그따위 소리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금식이 좋겠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 음성만 된다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요 그렇게 일하네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산 것이예요?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믿어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심부시 하나이기 때문에 아, 내 근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조금 실수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너의 성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최후에 여러분 가정 축복하시고 이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예수님에서 연기를 알고 가냐가 중요하죠 가냐가 엘리사가 그 영감 갑질없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걸 써먹었어요 언제 써먹은가 나중에 아람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단성은 완전히 보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군대 배후에 오히려 불병과 불말을 완전히 싸가지고 저희 눈을 멀리게 하셔서 이리와 그 많은 군인들을 포로 잡아불고 그리고 물과 떡을 해서 다시 사랑해서 넘겨주고 오늘 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했을까 기도 금식이야 영기에 싸우면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절식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네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됐는데 파하사국군이 막았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제 왔다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 예수 파하사국군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거 기다리고 다니엘이 기도해준께 미가 천사장 와서 이제 왔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 예수님도 와주셔야지 아니 전념하신 예수님이 그 파하사국군 다 죽여버리지 오늘 동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못합니다 잘하셔야 성경을 잡아주자고 오늘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셔요 천사가 안 움직여버려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상 법은 법대로 원칙대로 예수 자사에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시장이 찢어졌고 이때는 이제 신부시도가 되고 성령이 오게 된 거지 예수 입장법을 다 이루었다 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공의로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부활해갖고 얻어버린 거지 그 전에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다 말 안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부활한 다음에 땅의 권세 사장의 권세 다 벗다 이제는 가라 오늘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너 기도하려면 내가 못 도와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기도도 믿음과 나를 어떻게 너 도와주냐 왜 특별 새벽에 도와냐 그래야 네가 기도 네 자녀 문제 해고 네 자녀 앞길 가로막는 사단 네 남편 가로막는 모든 사단 네가 기도 좀 해서 울고 깨뜨려서 쫓아 좀 주어라 믿음이 있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기도 힘듭니까 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남자는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시간이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지 중복이 되어야지 아 그럼 안 오고도 해주세요 야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땅에서 하나에서 순서가 바뀌는데 저는요 목회가 뭔가를 조금 알아요 기도구나 진짜입니다 제 자랑을 듣지 마세요 제가 두 명으로 하나도 여러 가지 신학교 졸업도 아니니까 뭘 알겠어 한 학기 다니다가 오갈 데 없어서 그냥 방에서 개척은 거 두 명으로 세신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 기도니까 가금을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둘러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돈 없이 시작을 잘했어요 누가 안 도와주길 잘했어요 도와줬으면 저도 밤에 차례 안해요 금식 안해요 백일 차례 하는데 그게 혼자 산에 가서 몸부림칩니다 51절이 되는 날 정말 52년이거든요 오순절이 성령 온 날이기 때문에 52년 회복의 날인데 꼭 그 날짜 정확히 보시고 딱 응답하시면서 천사가 와서 다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기억 감사한 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정말 그대로 지금까지 됐어요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애망총인데 앞으로 16줄이라 얼마나 구식총이 16줄이라 자동총 주겠다고 그거 믿고 기도하고 그랬고 신집회에서 이 땅 경매에 들어간 것을 살려냈어요 저는 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일을 해요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새벽에 또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 내 자녀가 살고 잘 된다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두 번 금식을 통해서 이번에 대법제 하면 하나 이 나라에서 살인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럼 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가 안 가운데서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부터 특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정 못 나오면 집에 살아서 기도하세요 한 시간 기도하세요 두 시간 하세요 세 시간 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기 해야지 내가 암을 띄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면 할 수 없는 느낌인가? 목표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암을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 머리로는 못 오겠어 왜? 사단이 막아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자로 자질이나 특별한 사람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 내가 40일 금식을 해서 뭐 별거 있어 은혜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따라와줘 함께하고 인도 안 그래 나는 최후로 확신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훈련 연단시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식을 준비하고 모두 성령의 인도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